아, 잠깐만요. 지금 바로 해야 돼요? 대답을 해주세요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어, 패기 넘치고 재미있게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. 달달하고 매력 터지는 윤희의 모습을 시원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. 끝! 좋은 배우들과 모든 스태프분들과 패기 넘치고 재미있게 연플리4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아주 감사했습니다. 좋은 사람으로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배우 박정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